안녕 여러분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이고 승리가 한 이틀 정도 늦어져서 엠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승리가 좀 정확한 편이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엠심 테스트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저희가 5월 달에는 한국에 있었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오줌에 넣으면 되는 거겠죠? 몇 초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결과를 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20초 20초 하면 된대요 20초 한번 넣어봅시다 더워봅시다 이제 빼도록 할게요 빼고 이거를 클립을 끼워놓자 오줌을 버리는 걸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릴 일이야 진짜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뜨고 있어요 너무 떨려 왜 이렇게 좋다 잠시 후 이렇게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